왜 전성기였니?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50%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 뭡니까? 또는 언론에서 부추기는 것 좋은 일자리 기준? 돈, 승진 이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파격적 연봉 때문에 내가 생활의 전성기였다. 직장에서의 전성기였다. 4%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몰입할 때 그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전성기, 직장생활이 좋은 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전혀 다른 일자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필요한 실제 능력을 지금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에 필요한 실제 능력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능력, 그리고 남들과 소통하는 능력,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로를 선택할 때는 일하는 보람과 기쁨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 의전적 자세는 정말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우선 자기 재능과 적성을 활용해서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함으로 절대적인 만족감을 경험하고 가정을 따와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한다. ILO라고 국제노동기구에서 정리한 이 기준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생산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생산적 노동이라는 건 뭡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인 것이죠. 자기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 삶을 경영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도록 격려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진로 선택의 또는 좋은 일자리 기준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질 그리고 진로의 질 이런 모든 것들이 가름이 나는 것이죠. 행복도 그렇지만 성공이라는 것도 의식적으로 얻으려고 하면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공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공은 자기의 이해보다도 더 큰 목표에 헌신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을 따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대로 스스로의 마음과 육체를 바쳐서 자발적으로 전력 투구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 하나둘씩 축적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가 인생의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강렬한 자가 바로 이런 느낌이 우리가 염원하는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상태가 아닐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깊고 풍부한 애정,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고 풍부한 애정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긍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사회적 가치가 눈에 들어와요.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꼭 우리가 그 힘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래 왔거든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성장의 힘을 넣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 힘, 그 에너지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올 때까지 합니다. 올 때까지. 1년에 한 번은 오죠. 아무리 메말랐어도. 올 때까지 기호제를 드리는 겁니다. 사교육 걱정험 세상도 이런 일들, 올바른 진로의식과 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올 때까지,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그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